자 안녕하십니까 자 일반기계기사 필기입니다 물론 기사 자격증 일반기계기사 필기가 있고 또 일반기계기사 실기가 있지 여기서는 일반기계기사 필기 오리엔테이션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요 책으로 나갑니다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일반기계기사 필기 해가지고 도서출판 한필에서 나온 겁니다 자 도서출판 한필에서 나오고 인강 동영상 강의 인터넷 강의지 인터넷 강의 자 인터넷 강의는 주경야독에서 합니다 주경야독이다 그럼 여기서 인터넷 강의를 쭉 하는데 책이 옛날 것보다 좀 두꺼워졌습니다 왜 그럽니까 옛날 책은 주경야독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기계계열이 기계계열 기계계열이 아닌 사람은 수업 듣기가 좀 힘들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듣다가 다 붙었지만 그러면 기계계열이 아닌 사람 비기계계열인 사람도 충분히 붙을 수 있도록 지금 책을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일반기계기사 필기는 재료역학 1과목 2과목 기계연력학 3과목 유체역학 4과목 기계재료 및 유학기기 5과목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요거랑 똑같이 순서는 만들었는데 앞에다가 뭐 있었냐 하니까 기초이론을 넣습니다 자 요 기초이론을 먼저 책 앞에다가 첨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이론을 보기 전에 주경야독 들어가서 보면은 주경야독 들어가서 보면은 계산기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계산기 강의 요게 1강 2강 3강 4강 5강 있는데 요게 일반 기계계열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어떻게 잘 누르냐 또 벡타가 되느냐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들으시는 거야 계산기 강의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기초이론을 듣습니다 기초이론을 딱 들으면 이제 우리는 기계계열에 공부할 수 있는 기본이 됐다 이러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계열이 안 나왔습니다 충분히 붙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나 상상했어 경영학과 나왔다 이런 친구가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자주 보내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어 졸업을 해놓고 집에 아버님이 아버님이 공장을 하고 있는 거야 회사를 공장 회사라고 그러진 않고 그냥 조금 간의 공장을 하는 거예요 직원 한 6명 5명 7명 이 정도 돼요 근데 이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아들이 여기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 전부 기계 제품이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기계 쪽을 배우겠습니다 해가지고 경력이 됐지 한 3년 정도나 4년 정도 경력이 됐어요 그리고 일반 기계계사 보겠습니다 하고 들어온 거야 그리고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제 책에도 앞에 써 있습니다 메일은 자 H-O-N-G-K-I-R-L 골뱅이 네이버 닷컴 해가지고 앞에 머린말에다가 써놨습니다 자 여기다가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을 쭉 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답변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기초이론이 이런 분한테는 필요하구나 계산기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왜냐 체력학 앞부분에 처음 나가는데 감마 이게 뭐가 나오냐 비중량이 나와 근데 이 비중량을 배우려면은 비중량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과목이 어디입니까 유체역학이야 여기서 감마 이콜 로우지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 체력학에서 감마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좀 생겼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쭉 질문한 것들을 딱 마음에 두고 있다가 책을 이번에 새로 만들 때 기초이론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초이론 하다 보면은 재력학도 나와 연력학도 나와 유체역학도 나와 이런 필요한 것들 여기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재력학을 하는데 필요한 게 유체역학에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기초이론에다가 딱 넣어놓으면은 과불문 과불문 무슨 과 나왔다 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시험 볼 수 있는 경력만 되면 공부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가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하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런데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잘 모르겠어요 하고 나온 거야 그럼 주경여독에다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질문 많이 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업이 뭐야 강의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질문했을 때 여기다가 답변을 잘해줘야 돼 그런데 주경여독의 질문이었는데 어 이거 쳐야 돼 그럼 이게 뭐야 델타입니다 이 델타를 워드 칠 수가 없어 그럼 아래 한글로 쳐야 되는데 아래 한글로 들어가서 델타 수식으로 들어가서 다 쳐 쳐서 올리니까 저도 워드가 빨라 느려 느려요 그럼 여기다 또 숫자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384 곱하기 200 곱하기 10의 9승의 곱하기 아이니까 64분의 뭐 이걸 다 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주경여독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질문은 간단한 질문은 여기다 하고 좀 수식이 들어가는 질문은 여기 도서출반 한필에다가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서 질문은 인터넷으로 인강으로 질문 아니 인터넷으로 질문합니다 그럼 인터넷 질문하면은 여기서 인강으로 답변을 하려고 그래 인강으로 답변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워드 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랬더니 여기서 강의를 30분 40분 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이 이렇게 되는데 질문을 이 책에다가 5번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다 주경여독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해설이 있고 여기다가 질문을 적으세요 질문을 적으셔서 사진으로 찍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사진으로 찍어서 페이지 적어줘야지 5번 하면 어디 5번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교재 아예 저장을 해놔 교재명 페이지 그 다음에 번호 요거를 보내주시면서 이 사진을 같이 보내주는 거야 그럼 제가 그 사진 보고 도서출판 한 필에서 인터넷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그냥 주경여독에 질문하면 이거에다 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중에 뭐 수식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간만은 로우치 이거 워드로 치는 것보다는 말로 설명하는 게 훨씬 빠르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도서출판 한 필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다는 것으로 합니다 또 주경여독에서 해도 그대로 답변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니까 서슴치 말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계에서 필기 보려면 먼저 뭐부터 들어야 돼? 계산기 이론 이거는 얼마예요? 또 이러고 나오지 계산기 기초 이론인가? 무료입니다 무료 이거 주경에 전화 걸면은 자세히 설명해 줘요 주경여독에 설명해 주면 자세히 듣고 일반계의 기사를 안 들었습니다 해도 이건 무료입니다 이건 무료야 해서 듣고 두 번째 뭐 듣습니까? 기초 이론 이거는 이제 일반계의 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계의 기사에 들어가는 기초 이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책의 순서는 기초 이론 다음에 재료역학, 기계연력학, 유체역학, 기계재료 및 유학기기,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과 책은 이렇게 순서로 되고 여섯 번째 기출문제 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는 한 30년 정도 했죠 보니까 이게 순서가 안 맞아 그래서 제 의미대로 순서를 맞추는 건 세 번째 뭐를 듣냐 하니까 기계재료를 들으세요 순서를 제가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기계재료를 먼저 듣습니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네 번째 이제 재료역학 들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연력학 듣는 거 기계연력학 들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유체역학 들으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유체역학 들었죠 그 다음 유압기기 그 다음 여덟 번째 기계제작법 아홉 번째 기계동력학 하고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열 번째 기출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강의 수가 강자 수가 많아져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원서 접수해서 원서 접수하고 보통 두 달 한 달 반 한 달 한 15일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거를 듣겠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어떡합니까 기초이론은 다 계산기 기초는 들으셔야 돼 이거는 기초이론도 들으셔야 됩니다 기계재료 내용만 들어 내용 재료역학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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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만 듣습니다 내용만 쭉 들으면 각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을 또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계재료 공부하는 방법하고 재료역학 공부하는 방법하고 연력학 공부하는 방법 유치역학 유학기기 기계제작법 특히 기계 동력학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수업이 나가면서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 과목은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하신 분은 전체적으로 하고 시간이 없으신 분은 여기처럼 한 달 15일 정도 남았다 원서 접수하고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는 분은 이거 딱 보고 그리고 제가 얘기 시간이 없는 분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해주시면 빨리 끝나지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 분도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한 번 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해도 관계없지 그러면 기사시험은 우리는 이거 재료역학이 몇 문제 나옵니까 하고 되는 겁니다 재료역학 20문제 나옵니다 열역학 20문제 유체역학 20문제 기계 재료 및 유학기기 10개 10개에서 20문제 나옵니다 기계 제작법 10개 동력학 10개에서 20문제 나옵니다 기출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합의 전체가 몇 점 20 곱하기 5 하니까 100점입니다 100문제 그러니까 하나가 1점이지 여기서 몇 점 이상이면 붙습니까 60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0문제 받으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목 낙제 관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목 낙제 그래서 저는 이 과목 낙제를 줄여서 관악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관악이 뭐예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 그래서 과목 낙제 하는데 과목당 40점은 넘어야 됩니다 과목당 40점 넘으니까 20문제 중에 몇 개만 치면 돼? 8개 이상 8개까지는 맞아야 돼 그래야 5, 8이 40점 그래서 과목 낙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8개 여기서 8개 여기서 8개 여기서 8개 풀면 과목 낙제는 다 넘어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5, 8이 40점이야 그럼 몇 문제 모자라? 20개 모자르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떨어진 거지 그런데 여기서 18개 맞았어 여기서 18개 맞고 18개 맞고 그런데 여기서 7개 맞고 여기서 20개 맞았어 그럼 몇 개야? 20 30 40 50 3, 8이 24 74에다가 83점 나오지 그런데 떨어졌어 왜? 7개니까 과목 낙제다 하는 겁니다 과목 낙제 그래서 이게 떨어지니까 우리는 아주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0문제씩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풉니까? 하고 나오는 거지 제가 기출문제 풀 때 그렇게 풀겠습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문제 나옵니다 재료역학 20개 열역학 20개 유체역학 20개 기계재료 및 유학기기 20개 기계동력학 20개 나오는데 이거를 푸는데 우르르르 제가 풉니다 기출문제 풀면 보면 그거 느낄 거예요 그래서 쭉 풀어나가서 이게 한 과목당 30분씩 시간을 줍니다 한 과목당 30분씩 주니까 우리 얼마 주는 거야 150분을 줍니다 자 150분 동안에 책자 비슷하게 A4 용기에 찍어가지고 하나씩 놀아줍니다 그럼 그거 풀어야지 그럼 쭉 푸는데 100문제를 다 푸는데 150분 중에 제가 한 80분 정도에 100개 다 풉니다 제가 여기서 80분에 풀어나가도록 애쓰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잡소리를 많이 해요 하다 보면 80분 조금 더 걸립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풉니다 80분에 그리고 몇 개씩 풉니까 20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한 12개 정도씩 풉니다 자 그러면 딱 60초 나오는데 푸는 게 다 맞은 건 아니지 그렇죠 푸는 건 다 맞은 게 아니라 좀 틀린 거 있어 그런데 여기서 몇 개씩 찍어 8개씩 찍잖아 그럼 12개는 확실히 푸는 거고 8개는 찍는 거고 그럼 8개 찍었으니까 우리는 몇 개는 맞아? 2개는 맞아야지 근데 이게 4개 찍어서 하나 맞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감각을 익히세요 이러고 나옵니다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세요? 몰라 모르는데 우리는 보기 1, 2, 3, 4 4개가 나와 근데 모르는 거 물어봤는데 1번 보기는 확실히 답이 아니야 4번도 확실히 아니야 3번이 아니야 그럼 답은 몇 번? 2번 그렇죠? 근데 1, 2, 3, 4 하고 나왔는데 4번 확실히 아니야 2번 확실히 아니야 그럼 1번 아니면 3번 저는 이렇게까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답을 4개 중에 하나 찍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찍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감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사시험 탁 봐가지고 재료역학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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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붙었죠 그런데 이게 만일에 10개 나왔어요 근데 80분에 지금 이렇게 맞은 거 딱 셌어요 동그라미 세모 하면서 나갑니다 그럼 지금 몇 분 남았어? 80분 빼니까 오 70분 남았잖아 그렇죠? 오 70분 동안에 여기는 풀 필요가 있어 없어? 풀 필요가 없는 거야 혹시나 여기서 과목 낙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70분 동안에 몇 개 풀도록 들어가? 한 3개 정도 풀도록 들어갑니다 3개 풀고 시간 남았어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야 왜? 동그라미는 확실히 맞은 겁니다 세모는 다시 나중에 풀 겁니다 X 친 거는 아예 포기할 거다 그럼 시험지에다 낙수하면 됩니까? 괜찮습니다 시험지는 나갈 때 줍니다 나갈 때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럼 나 가져 나가서 풀면 되겠다 가져 나가서 보고 그 다음 날 이제 Q넷에서 답이 나타납니다 답을 나타내면 이제 맞춰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맞았다고 하는 건 맞고 이건 포기다 그런 건 틀리고 근데 포기다 했는데 맞았다 그러면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재료역학 연료역학 유체역학 그거 나오는데 재료 열 유체는 그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기계 재료 기계 제작법 이거 엄청 신경 쓰세요 그래서 제 책에 대부분의 양이 기계 재료하고 기계 제작법이야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는 이유 한 20개 따가지고 국 끓여 먹을 거 아니죠 그럼 왜 그럽니까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취업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거 1번 뭐야 공기업입니다 2번은 이제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력이 좀 있으면 중소기업을 권해요 제가 삼성 가서 강의하고 LG 가서 강의해봐도 거긴 대기업이죠 몇 살까지 근무할 거예요 그럼 좀 얘기가 좀 달라져요 왜 중소기업은 오만 자까지 일을 다 하니까 기술이 많이 늘어 대기업은 한 군데에 한 가지 범위만 늘어 장단점은 있는데 봉급은 금년은 대기업이 많지 이것저것 따져도 공기업이 최고야 왜 안 잘리잖아 그리고 62세까지 잘 다니잖아 그 다음 연금 나오고 그런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공기업인데 공기업 들어가려면 필수로 필요한 게 뭐야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기획이사 자격증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자격증 없이도 시험 보는 데 있습니다 없이도 시험 보는 데 있는데 거기 2차 시험에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2개 있어야 되지 그래서 공기업 들어가려면 토익점수 이제 그렇게 높이 안 보죠 한 800 이 정도면 됩니다 800 760 맞고 붙은 친구도 봤어요 토익은 그렇게 안 보고 옛날엔 토익점수가 더 많으면 가산점을 줬어 그런데 지금 가산점 없습니다 자격증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원하는 것은 자격증이 없으면 1차 적성검사에서 떨어뜨립니다 어떤 친구가 와서 그래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적성검사 저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잘 썼냐 했더니 잘했대 그런데 자격증이 있어 했더니 그게 없습니다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아닌 회사도 있고 공기업은 아주 기계계열에서 갈 수 있는 데가 한 100분대가 넘습니다 100분대 이상 아무데나 다 좋아요 아무데나 다 좋다 자 그러면 공기업 가는 것을 목표로 잡자 그러면 1차 적성검사 했습니다 2차 자격증은 딸 수 있어 왜냐 어떤 친구들 보면 재료역학만 죽어라 해 3역학 왜 외부에서 다 이것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20개 중에 18개 정말 이렇게 맞아요 20개 중에 18개 몇 달씩 공부해 막 4달씩 공부해 저는 한 달 받 원서 접수하고 공부해도 붙어요 그럼 하루 몇 시간씩 합니까 한 3시간 4시간씩 하면 돼 그런데 저는 직장 다니다가 공기업 가고 싶어요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붙어 한 4, 3달 잡고 토요일 일요일만 공부해도 붙습니다 그건 합격수기 보시면 돼 여기 20개 중에 오 이건 19개 맞았어 기계재료 및 유학기계 20개 중에 10개 맞았어 기계재작법 및 동력학 10개 맞았어 그건 붙었지 그렇잖아 여기가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니까 뭐 붙은 거 아니야 계산할 필요도 없지 이렇게 해서 딱 1차 붙고 2차도 해서 붙었어 그런데 공기업 들어가서 2차가 전공필답입니다 자 이 전공필답을 보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50문제 나와 기계재료가 한 20개 나와 15개 정도 기계재작법이 한 15문제 나와 그럼 이게 30개잖아 여기서 한두 개 틀리면 가는 거예요 왜 이쪽은 다 맞아 왜 쉬운 거 나와 쉬운 거 나와 그러니까 뭐 나중에 알겠지만 Q는 AV 뭐 이런 거 나와 연력학은 MC 델타 T 재력학은 A분의 P 이런 거 나와요 그 다음에 설계 조금 나오는데 2차 설계하면 다 맞는 거고 그럼 기계재료하고 기계재작법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계산기 기초하고 기초이론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무슨 과목 기계재료를 나갑니다 이 기계재료를 해야 재력학이나 연력학 할 때 편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기획이사를 따겠습니다 하는 분은 뭐 하려고 공기업 가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 가다가 따시면 되고 일단 공기업이 들어가는 게 좀 힘들지 자 그래서 수업받은 순전은 기계재료 재력학, 연력학 이런 정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1차 붙고 2차 시험도 그렇게 붙는데 가끔 공기업은 어떻게 시험 봅니까 잘 몰라 사람들이 자격증만 따고 그리고 들어가서 인터넷 보니까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보지 그러면 거기 뭐라고 그래 삼력학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근데 전혀 할 필요 하긴 해야지 기본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기계재료면 기계재작법이 필요하니까 공기업 책자를 제가 만들었어요 사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뒤에 여기저기 회사 한수원이라든가 또 중부발전이라든가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저 뭐야 여러 가지 기계계열의 공기업의 문제들을 갖다 넣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두는 겁니까 시험 보신 분들이 복원해 준 거예요 복원했기 때문에 완벽한 문제야 복원 문제야 복원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계직 공기업은 서점에 가서 서점에 가서 그냥 이렇게 기계 기출문제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거 일반 기계계사 본 사람은 그냥 다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계직 공기업인데 좀 이상한 거 나왔는데요 이거 일반 기계계사 따고 건설기계설비기사를 봐라 하고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 건설기계설비기사 재료역학보입니다 연료학보입니다 유체역학보입니다 기계재료 대신에 기계재료 대신에 유체기계가 들어갑니다 유체기계 기계 동력학 대신에 기계 동력학 대신에 유체기계 기계 동력학 대신에 건설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책을 일반 기계사 보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유체기계하고 건설장비하고 그 다음에 유학기계 들어가고 이게 기계제작법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유체기계 건설장비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기계제작법인가 유체기계 이게 바뀔 거예요 바뀐 감옥하고 건설기계 설비 기출문제하고 해서 그것만 묶어서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건설기계 설비기사 두껍게 만들고 이만큼만 잘라서 이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요거만 해주면 되고 요거만 제가 어디서 주경야독에서 다시 강의를 할 겁니다 주경야독에서 다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강의를 딱 했을 때 오 됐구나 됐구나 그러면은 두 개 붙는 거고 이 차가 이 차는 일반기계기사 필기나 건설기계 설비기사나 동일합니다 그럼 이 차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기계기사 실기 건설기계기사 실기 할 때 또 이런 식으로 오리엔테이션으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기계기사 필기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는데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하는 분은 제 메일 앞에 책 앞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써주시거나 아니면 주경야독에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도서출판 한필에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성실히 답변하는 게 제가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경 모습은 제공 및 광고 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시면 됩니다